아아우! 아아우! 날 녹이려는 거예요? 그럼 나 죽는 거야? 살 거야. 아무 일 없을 거야. 비즈니스 회장님,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. 네, 녀석이 발버둥 치지 않게 살 거라고 말해줬습니다. 거짓말이지만요. 잠깐, 방금 뭐라고 한 거야? 가만히 있어! 잠깐만! 분명히 오해가 있단 말이야! 잘못 입은 거라고! 저거만 있으면 무지하게 고통스러울 거야! 으악! 으악! Hung oficialcis! 오, 안 돼, 안 돼! 오, 누구시죠? 당신이군요. 같이 가요. 죽고 싶지 않으면.